시가총액은 결국 이익을 따라간다. 이익의 수렴한다를 검증하고 우리가 사야하는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를 밀어올리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다. 즉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며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이 이에 관심이 없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 경우 즉 이익과 주가가 괴리를 보이는 타이밍을 잘 포착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퀀트킹의 기업 현황에 나오는 시가총액 영업이익을 그래프화한 자료입니다. 위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이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유심히 본다면 영업이익을 주가 또는 시가총액이 선반영하거나 후반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그래프만 봐도 영업이익과 주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복잡해도 천천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부터 보시겠습니다. 빨간 화살표는 시가총액 녹색 화살표는 영업이익을 나타냅니다. 시가총액은 영업이익을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상승한 후에 영업이익이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 역시 시가총액이 빠지고 영업이익이 하락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 역시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원 역시 시가총액이 빠지고 영업이익이 빠졌습니다. 다섯 번째 원에서는 영업이익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시점은 바로 다섯 번째 원의 시점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시가총액은 하락하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매수하였다면 우리는 괜찮은 수익률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그래프를 보고 이런 의문을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미래에도 그렇게 진행될지는 미지수 아닌가요? 두 번째 의문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실적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위 그래프를 봐도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기업 실적 발표를 받아보고 투자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위 기업의 그래프만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정보가 늦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래프를 보면 그런 생각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회사의 그래프를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오키슨 전자의 그래프입니다. 16년도 4분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시가총액은 옆으로 그냥 기어갈 뿐입니다. 16년도에서 17년도, 17년도에서 18년도를 넘어가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개선되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그래프를 보였다면 타이밍을 잡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시장이 이미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키슨 전자의 실적이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오키슨 전자는 15년, 16년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다시 영업이익을 회복하며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값도 중요하지만 이익과 시가총액의 기울기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키슨 전자의 이익은 절대값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기업이익의 기울기를 성장동력, 성장력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기울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년도 중반이라도 이 그래프를 확인했고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읽었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췄음에 분명하고 투자를 했다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소용주 끝장내기를 시작했던 동기가 바로 오키슨 전자였습니다. 저 모양의 그래프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그래프를 그리는 종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저런 종목들이 어디인가 있다는 것을요. 기회는 항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역시 노력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우량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피터 린치 또한 우량주에 투자하면서 큰 수익률을 바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종목을 찾고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공유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에는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도 최소한 제가 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검증을 하고 확신이 된다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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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